아 이거 읽으면 방탄소년단에요. 방탄소년단? 방탄소년단 지인비 정국 지민수가 랩 몬스토 제이홉. 설마 욕하겠어요? 아이디가 좋은 사람인데. 좋은 사람. 좋은 사람 하겠습니다. 저는 마지막으로 여쭙지만. 아이 이거 읽으면 불탄소년단이에요. 이게 인간이잖아요. 뭔가 다른 것 같아. 뭐라고 해 정국 씨? 닉네임이? 아 이거 왜 방탄소년단? 랩 몬스토. 랩 몬스토. 아 이거 이게 방탄소년단이에요. 아 이거. 아 이거. 받아서 다리에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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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